자, 이 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재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장 혈관이 막혀서 또는 뇌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왔다. 또는 심근경색이 왔다. 이 경색이라는 말은 본래 뇌세포나 심장세포가 죽고 혈관이 막혔으니까 죽어서 그 죽은 부위에 죽은 세포들은 다 제거합니다. 제거가 되고, 그 제거된 부위에 죽은 세포들이 차지하던 그 공간을 이 섬유세포, 섬유세포들이 몰려 들어와서 섬유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그 본래 죽은 뇌세포나 심장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섬유질로 채웁니다. 섬유질은 누가 생산했다고요? 섬유세포들이 왔어요. 그래서 섬유세포들은 우리 몸 여러 곳에 다 분산되어 있다가 어떤 간세포가 죽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세포가 죽었다. 그래서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경화나 뇌경색이나 경화경색이 다 같은 말이에요. 본래 세포들이 죽고 그 본래 세포들이 죽어서 그 죽은 세포들이 제거되고 난 뒤에 거기에 섬유세포들이 쫙 몰려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거기에 뭘 만드느냐 하면 흉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어서 죽은 세포들은 제거되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생겨요? 네, 모두 흉터가 생깁니다. 그 흉터는 피부 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피부 아래층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일단 덮어두는 흉터를 생산해 내는 것이 바로 섬유세포들이 섬유질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흉터가 생기면 여러분 흉터가 없어집니까? 네, 건강한 사람은 흉터가 잘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 흉터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과대학을 당길 때 간경화, 즉 간에 흉터가 많아요. 술을 마시면 간세포가 자꾸 죽어서 간의 흉터가 자꾸 생겨요. 술을 먹으면 이 술이 들어가서 간세포를 죽이고 그 다음에 T세포,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도 죽입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죽여서 자꾸 치매 같은 문제가 빨리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그 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한 잔 이상은 안 가도록, 조그만 잔. 그래서 먹는 게 최고죠. 술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상당히 나빠요. 담배도 그렇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부터도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이나 담배는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쁜가를 이렇게 의사들이 말을 상세하게 잘 안 하려고 하시겠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는 된장 간장을 어떤 경우에 쓰기도 하지만 거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하면 그 발암물질 중에 간암, 위암, 식도암 이런 암을 잘 일으키는 그 유명한 발암물질이 있어요. 사실 간암하고 위암은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질산 아미인이라는 그런 발암물질도 있지만 그 아질산 아미인과 함께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발암물질이 아브라독소라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독소냐 하면 콩곰팡이가 생산해내는 독소예요. 곰팡이들은 무슨 물질을 생산해요? 항생물질을 생산해요. 항생물질이라는게 뭐예요? 박테리아, 병균을 죽이는 물질을 항생물질이라고 해요. 항생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곰팡이들은 항상 박테리아하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박테리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페니실린, 테라마이신 이게 다 박테리아 죽이는 항생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생산해낸 거래? 곰팡이들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페니실린이라는 곰팡이가 생산한 항생물질, 병균을 죽이는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라마이신도 다 같은 곰팡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곰팡이들이 생산해내는 항생제를 잘 생산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쓰는 메주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서 우리 어릴 때 메주를 많이 먹었어요. 메주를 막 콩 삶아서 먹을 때 옆에 앉아서 주무으로 메주를 먹고 메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담요에 싸서 떳떳한 아랫목에 떳떳하게 넣으면 거기에 곰팡이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먹어요? 콩을 먹습니다, 곰팡이들이. 콩 먹고 콩을 먹으면서 곰팡이들이 아주 시커멓게 나중에 보면 메주가 이만했는데 메주가 푸석푸석푸석해져요. 콩을 곰팡이들이 많이 먹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말려서 그 다음에 소금물에 넣어서 끓이면 그게 간장이 되죠. 그럼 간장은 그게 무슨 국물이에요? 곰팡이 국물이에요. 곰팡이 국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소금맛과 곰팡이 맛이 합해서 간장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산해낸 아브라 독소 그 독소가 아주 유명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는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간장된장을 조금씩 잡으신다고 해서 암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너무 자주 계속 매일매일 섭취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어서 우리 센터에서도 상당히 꼭 무슨 맛을 내야 될 때만 조금씩 사용하지 주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쌈 싸 먹을 때도 쌈장도 그냥 된장은 안 쓰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재생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심근경색을 내가 알았는데 죽어버렸던 심장세포가 다시 재생되서 살아날까? 내가 뇌경색을 알았는데 죽은 뇌세포가 다시 재생되서 내가 정상으로 돌아갈까? 간경화가 정말 정상경화된 간이 정상간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전부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흉터가 없어지기 뭐예요?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경화경색이 생기면 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흉터가 생겼잖아요. 흉터부터 없어져야 해요. 흉터부터 없어지고 그 흉터가 차지했던 자리에 정상적인 새세포가 다시 생겨나면 간경화가 되었던 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가장 재생이 절대로 안 되는 세포는 뇌세포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재생이 안 되는 세포를 심근세포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상완이처럼 그렇게 콩팥이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많은 콩팥 세포들이 죽어버렸을 때 그때 상완이 콩팥은 흉터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 흉터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콩팥 세포는 재생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생 안하기로 유명한 세포가 바로 뇌세포다. 아니 재생 안하기로 유명한 조직이 바로 연골 조직이다. 그래서 연골이 망가져서 또는 연골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말하면 연골이 달아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골이 달아서 없어지면 연골도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는 뇌세포, 그 다음에 재생 안한다는 것은 심근세포, 신장세포, 그 다음에 뭐? 연골 이렇게 재생 안하기로 유명한 세포들은 그렇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간세포는 재생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콩팥 세포가 재생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콩팥 이식을 합니다. 그렇죠? 장기 이식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콩팥을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해요? 기증받아야 해요. 그러면 이상구가 자기 콩팥을 어떤 사람에게 기증을 했다. 그러면 가만히 기증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 콩팥을 기증했는데 왼쪽 콩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져요. 그러면 콩팥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 틀린 말이지. 이상구의 왼쪽 콩팥은 이만했는데 하나 줄 떼주고 나니까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 콩팥 세포가 없던 콩팥 세포가 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간이 재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환자들이 많이 들었더라구요. 요즘 간 전문, 간 박사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간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간이 너무 나빠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기 간을 떼내고 엄마 간을 한 4분의 1쯤 떼서 애기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 간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엄마 간도 한 6주 정도 있으면 옛날 크기로 도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간 세포도 어떻게 해요? 간 세포도 재생을 하니까 돌아가죠. 그런데 그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재생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재생을 해요? 필요할 때 참 필요할 때 콩팥 하나를 떼줬으니까 남아있는 콩팥이 원쪽 콩팥이 재생을 할 필요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하나만 가지고는 버겁다고 그러니까 커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세포가 재생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재생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재생을 이야기할 때 간경화가 과연 재생이 되겠느냐? 간경화는 술 때문에도 간경화가 생기지만 B형, C형 간염을 오랫동안 알아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간 세포들이 죽었을 때 그때 흉터가 생겨요. 그러면 간경화가 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흉터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흉터가 없어져야만 그 흉터가 없어진 자리에 새 간세포가 생겨날 수 있죠.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흉터가 없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오랫동안 간경화는 절대 안 난다.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뉴스타트를 하면서 간경화 환자가 세상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저도 간경화가 절대 안 난다고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뉴스타트 하시던 분이 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초음파를 해보니까 흉터가 다 없어졌다 이거야. 제가 깜짝 놀랬어. 그렇게 될 수도 있나? 흉터가 없어질 수가 있네. 없어졌다는 거야. 그 초음파 사진 갖고 오라보니까 흉터가 없어.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제 생각을 바꿔야지 이제. 저도 생각 바뀌는데 오래 걸렸어요. 의과대학에서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밖에 배운 게 없거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안 되던 것이 다 된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간경화도 이게 안 되는 걸로 배웠는데 뉴스타트를 하고 나왔더니 간경화도 다 낫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하려면 그 간경화도 낫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흉터를 없앨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궁금하더라고. 뉴스타트 하시는 분이 자기 간경화에 간에 있는 흉터가 없어졌으니까 간이 완전히 회복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흉터를 없애려면 그 흉터 조직을 생산해 가지고 흉터를 만든 세포들이 어느 세포라고 그랬죠? 섬유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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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합니다. 이 섬유세포 안에 흉터를 만드는 흉터물질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흉터물질이라는 것은 이상구 박사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흉터물질이 실제로 어떤 물질이 있냐고 하면 이 섬유세포가 생산한 흉터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는 흉터물질이 뭐냐 하면 콜라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콜라겐. 한국 여성들은 콜라겐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콜라겐을 또 먹기도 하고 왜? 이뻐진대요. 웃기는 얘기에요. 그게 화장품 안에 들어가고 뭘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 그거 발랐다고 해서 이뻐지거나 피부가 좋아지거나 이뻐진다는 게 피부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인데 콜라겐을 먹고 바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절대 안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있고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엘라스틴. 콜라겐이라는 물질은 사실은 섬유세포가 생산해냈는데 이것을 좀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이 될까? 이것을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섬유세포 안에 있는 콜라겐 생산을 하는 유전자를 꺼집어내요. 이것을 누구에게 넣어주냐면 대장균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대장균은 똥만 주면 잘 크거든요. 대장균 10마리가 있었는데 적당한 온도에다가 똥만 넣어주면 이 10마리가 하루밤 지나면 10억 마리가 됩니다.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넣어주니까 콜라겐 10억 마리가 대장균 10억 마리가 콜라겐을 생산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병에 담아서 파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써요? 화장품 회사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는 성형외과에서 쓴다고요. 성형외과에서 뭐하는 데 써요? 눈가에 주름 없앤다고요. 그럼 콜라겐 가지고 뭐 해요? 콜라겐을 주사로 이 피하에다가 찔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찔러서 여기 도톰하게 볼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조금 펴지겠지. 별 짓을 다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 몰래 살짝 가가지고. 근데 남편은 뭐 맞은지 안 맞은지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눈에는 뭐 뭐 뭐 뭐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여자 눈에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절대로 제 눈이 안 보인다고 우리 집 사람들 거짓말하다가 큰 코 다쳐요. 나한테는 전혀 안 보이는 걸 보고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 눈은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공학적으로 섬유세포가 생산해내는 콜라겐을 대장균을 안에 집어넣으면 대장균이 대량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간경화에서 흉터 물질은 이 두 가지 물질이에요. 그러면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보면 돼요? 성형외과 의사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다 자기들이 피하주사를 해서 여기 도톰하게 해 놓은 것이 평생 가냐? 없어지느냐? 물어보니까 없어진대. 얼마만이 없어지냐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들은 3개월 만에 없어지고 어떤 여자들은 4개월 만에 없어지고 어떤 여자들은 뭐예요? 대충 6개월이면 없어진 뿐인데 그러면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공적으로 흉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지는데 간에 있는 흉터가 안 없어지라는 법은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렇구나.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흉터가 없어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콜라겐을 녹여서 다시 재흡수해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성형외과 의사가 쓸데없이 쓰잘데기 없이 주사해 놓은 콜라겐이 없어지는 건 왜 그렇게 없어질까?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섬유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일로 하루를 지나가 보니까 여기 성형외과 의사가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섬유세포들끼리 물어본 게 야 이거 네가 했냐? 아니 내가 여기다 왜 해? 그럼 또 제가 한 거 아니야? 야 네가 했어? 무슨 소리? 아무도 한 게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그렇죠? 아무 필요 없는데 흉터가 있는 거야. 섬유세포가 만든 게 아니고 즉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흉터가 아니야. 그것은 인간이 돈 주고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흉터야 아니야. 여기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필요가 없지요. 그 필요가 누구한테 필요가 없어? 하나님 보기에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섬유세포가 지나가다가 콜라겐을 용해시키는 녹힐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흉터를 녹여가지고 흉터를 녹여가지고 도로 빨아먹어 버려. 녹여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흉터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을 용해시켜서 없애는 물질이 존재하느냐 그것까지 밝혀야 돼. 그래서 보통 콜라겐을 콜라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콜라겐 용해물질이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A, S, E를 붙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아제 또는 콜라겐에이스 라고 불러요. 저런 물질이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구글이 있어서 참 좋아요. 콜라겐아제라고 쳐서 과연 이런 물질이 있느냐. 과연 섬유세포들이 콜라겐 생산해서 흉터를 만들기도 하지만 더 이상 흉터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저 콜라겐 흉터를 녹여서 흉터를 없앨 수도 있는가. 그래서 콜라겐아제 콜라겐 용해물질입니다. 용해효소약 용해효소를 콜라겐 용해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과학자들이 발견했어. 다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러면 그 절대로 안 낳는다든 간경화가 낳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낳고 안 낳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낳아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왜 한 사람은 간경화가 낳아 버렸어? 왜 한 사람은 안 낳아? 그 이유는 뭘까? 낳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낳고 날 필요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날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은 누구요? 계속 술 먹는 사람이야. 왜? 자꾸 맨날 술이 들어와서 멀쩡한 간세포도 죽이고 있는 판에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간세포를 죽여가지고 흉터가 필요한 차에 섬유세포가 와가지고 섬유세포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흉터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우리의 선택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흉터를 간경화의 흉터를 제거해주는 흉터 용해효소를 생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술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는 오늘부터 뭐예요? 술 한 번. 그리고 뉴스타트 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재생하지 않고 점점 죽어가던 간세포 재생하지 않고 점점 죽어가던 심근세포 뇌세포들이 다 흉터가 없어지면서 재생 하게 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에서 흉터가 없어졌다. 뇌에서 흉터가 뭐예요? 심근경색이었는데 흉터가 없어졌다. 그러면 심근경색을 알았는데 흉터가 없어졌다. 그럼 흉터가 없어지고 나면 새 세포를 만들어내놔야 돼요. 그럼 새 세포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 줄기세포 그래서 우리 간 속에 줄기세포가 있어? 있어요. 그럼 콩팥 속에도 줄기세포가 있어? 있어. 이 줄기세포라는 세포는 어떤 세포냐 하면 가장 원시적인 세포야. 그래서 어떤 필요한 세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아빠의 정자,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임신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형성되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는 여러분 몸에 있어야 될 모든 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줄기세포.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270 내에 무슨 세포? 가지세포라고 해요. 가지세포. 274 가지세포는 어디서부터 온 세포다? 줄기. 줄기로부터 뻗어난 게 가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세포. 그러면 뇌에도 뇌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줄기세포가 있어. 그러면 뇌경세기에 걸렸더라도 뇌경세기에 걸렸더라도 흉터가 이 사람은 필요 없구나. 필요 없구나. 그러면 흉터 용의 물질이 생산돼서 흉터를 제거하고 난 뒤에 뇌 속에 있던 줄기세포가 새 뇌세포가 돼.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줄어들기만 한다. 그랬는데 줄 긋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의사들의 상식이었다. 뇌세포는 줄어들기만 한다. 그러니까 뇌세포는 줄어들기만 하니까 다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다 짐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때까지의 상식이었지 다 줄어들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드디어 뒤집혔다.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 뇌 속에서 세뇌세포가 다시 생겨나기도 하더라. 상식은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 뇌세포입니다.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뭐 세포? 줄기세포가 존재하여 이 줄기세포가 새 뉴런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뇌세포가 어떻게 자꾸 빨리 죽으면서 반대로 새로 생기는 세뇌세포는 세뇌세포는 많이 생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치매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매환자가 되겠소? 세상만사 귀찮은 사람? 아무것도 생각하기 뭐요? 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거나 주위에 상황이 너무 짜증난다든가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은 사람에게 세뇌세포가 필요할까 안할까 안할까 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건강을 알고 보면 나의 뭐예요? 끝까지 나의 선택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나는 간세포 죽어도 좋아 뇌세포 죽어도 좋아 그리고 뭐예요? 자꾸 술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세뇌세포가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새간세포가 생겨나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 하면서 살라는 얘기 뉴스타트 왜 머리가 안 돌아가 아직도 여러분이 뉴스타트 정신이 확 안 뱉혔어 결국은 뭐예요? 뉴스타트만 하면 모든 세포의 재생이 뭐해진다? 필요해진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그렇죠 조건적이 아니라 여러분 조건적이 되면 부정적이 됩니다 최고로 긍정적이 되려면 무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땐 다 다 오케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뇌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어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세포 꼬랑지가 긴 세포들이 있죠 이게 이제 성숙한 뇌세포예요 이 성숙한 뇌세포가 생겨나려면 여기 바로 이 초록색 세포 연두색 세포 이것을 스템셀이라고 해요 스템셀 이게 바로 무슨 세포? 줄기 스템이란 말이 줄기입니다 이 줄기 세포가 1단계 성숙해서 이런 파란색 세포가 되고 이 파란색 세포가 2단계 성숙해서 이런 이제 성숙된 뇌세포로 들어가기 직전에 미성숙 뇌세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3단계로 성숙하면 아주 완전히 성숙한 뇌세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뭐만 있으면 줄기 세포만 있으면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해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산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젊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늙는 사람은 재생이 잘 안 된다는 사람이고 젊어진다는 사람은 뭐예요? 재생되는 세포 늙어서 죽는 세포도 있지만 그 늙어서 죽는 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포 젊은 세포가 자꾸 생산되면 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젊어지는 거다? 육사다 육사다 뉴스타트를 도통을 하고 나면 뉴스타트 안 하고 다른 짓 할 필요가 뭐예요? 흡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젊어지고 젊어진다는 말은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안 했으면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사는데 뉴스타트를 함으로 말면 자꾸 수명이 길어지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과연 콩팥 세포도 재생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하려면 콩팥 안에도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느냐? 발견됐어 그러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닿아서 소위 퇴행성 관절염이 돼서 연골이 닿아서 없어졌다 그러면 연골이 닿아서 없어지면 무슨 수술을 해요? 인공관절 그러면 인공관절 안에도 대행성 관절염이 나을 수 있느냐? 있죠? 그러면 그 관절 조직에도 줄기세포가 있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줄기세포만 있다면 다 재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줄기세포를 잘 생산하는 사람은 모든 세포가 다 재생이 되고 젊어질 수 뭐에요?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줄기세포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대박이야. 그 줄기세포를 새로운 줄기세포를 새로운 줄기세포를 자꾸자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뉴스타트다. 뉴스타트다.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젊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꼰대집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집에서 좀 어떻게 긍정적이 되고 잘 웃고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이상구 박사처럼 마누라 말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어요. 옛날 말로 하면 공척하라.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마누라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는 뭐에요? 공척하더라도 벌벌 떠는 게 공척하라. 그러나 저는 절대로 안 떨어요. 여기 떠는 모양인데 공척하라. 공척하보다 더 마누라 무서워하는 사람을 경척하라 그러네. 마누라만 보면 뭐에요? 경기를 하는게.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은 정말 왜 이렇게 모든 세포들이 다 재생하고 재생한다는 말은 결국 젊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에요? 이 대답을 하면 진짜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백점 짜리 바랬던 진짜 100점 짜리 바랬어요. 그래서 신에서 생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는 정말 생명 차원, 즉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또는 인간적인 기술만 의존하는 인간 차원, 피조물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정말 뉴스타트의 주인공이신 누구를 신뢰하라?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항상 추구하시면서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다 회복되시고 젊어지시고 장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웠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지 않았습니다.